새만금 산단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후속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연구기관 유치가 시급한데,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설득의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표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한 대에 10억 원이 넘는 데다 작동법이 까다로워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은 양극재의 핵심 요소인 전구체 등 다양한 소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첨단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전락도가 정밀 분석을 특화함, 연구기관 유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 기관은 2차 전지 관련 초격차 기술 개발에 밑바탕이 되는 기본 데이터 생산 등을 맡을 예정. 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실제로 충방전되는 상황에서의 미시 단계에서 소재의 결합과 분리, 이온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고도 분석할 수 있는... 전락도는 산업부의 동의를 얻어 관련 예산 400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등과 함께 5대 상용화 핵심 센터 설립에도 나서 2차 전지 관련 핵심 연구 개발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를 설득할 탄탄한 논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화단지에 주어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화단지 지정된 지역 내에 연구 기반 또는 연구 지원 시설, R&D 개발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타 사업 같은 경우는 에타 면제. 또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북 포항 등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의 사전 조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